그 대표 주제가 양산시정 이영은의 서브 서브 득점 아 이영은 자 2포인트 먼저 내주고 시작하는 송마음의 서브 아 이영은이 버팁니다 0대3 4대0 자 송마음 상대가 송마음이에요 네 그렇죠 송마음이에요 아 서브 예 노래네요 3대4 아 아 송마음 아 이영은데요 네 황진아에게 치면서 파이널로 가 다 받지 못합니다 8대4 송마음이 좌우를 갈라는 잊어버려야 돼요 네 이번엔 깊숙한 대구 서브 득점 이영은 밀리지 않습니다 자 나가는군요 엄청나 첫번째 게임으로 보여줬고요 서브 득점 이영은 밀리지 않습니다 네 가장 좋은게 2대0으로 끝내는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이영은 세 아 서브 네트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경기를 해줘야 돼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강하게 갑니다 7대 2 아직까지 가야될 길이 많은 두 선수 2포인트에서 두점차를 만들 수 있을지요 아아 그쵸 뒤에가 왔을 때 잡아줘야죠 자 이영은 이겨내야 되는데 갈 수 있었던 장면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이영은 성마음 끝나면 이영은의 섭으로 출발합니다 또 한 번 나아 이영은 나아 이번엔 네트에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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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선수가 오롯이 경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자 나아 대화를 많이 하더라구요 아 그러군요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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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군 나아 아 만약에 위로 예 방어 이영은에 Turn 이영은 나아 상자 내틈 숨을 Simple 아 crossover 이영몬! 성공!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8분 능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1위를 향한 성공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